안녕하세요 컴퓨터 저렴 남자 신성주의사들입니다. 아 제가 정보독방이 참 오랜만인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시죠? 한 일주일 가까이 못올려들었어요. 여러분이 절 믿고 주문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최근에 좀 바빠서 생방으로 떼었고요. 그 미루고 미루던 1660 노말 버전 품질비교표를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우선 품질비교표를 보시기에 앞서 1660 노말 버전은 1660 Ti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고 갈게요. 1660 Ti와 1660의 TDP는 동일합니다. 전력소모도 비슷하고요. 크게 다른게 없어요. 코어, 쿠다코어라고 하죠. 쿠다코어 개수는 1536개에서 1408개로 100여개가량 줄었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줄었죠? 그럼 성능도 크게 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밑에 걸 좀 더 보도록 하죠. 코어클럭이 1772 레퍼런스 1660 Ti 기준이고요. 1660은 1785입니다. 15가 올랐어요. 오히려 코어클럭이. 매번의 종류가 DDR6 메모리에서 DDR5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1660 Ti와 1660의 쿠다코어 개수가 크게 줄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능을 낮춰서 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DDR6 메모리를 DDR5 메모리로 변경하게 된거에요. 그 덕분에 메모리 클럭이 지금 거꾸로 적어뒀는데요. 12000에서 8000으로 바뀐거죠. 1660 Ti가 12000이고 1660이 80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덕택에 메모리 대역폭이 약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론 메모리 대역폭이 50%가 준다고 성능이 엄청난 저하가 되는건 아닙니다. 좀 더 보도록 하죠. 가격같은 경우에는 60달러정도 싸졌어요. 279불에서 219불로 변경이 되었구요. 성능으로 보자면 케이스사전에서 측정한 성능 RX5590을 100% 성능으로 봤을때 1060 대비 약 19%의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60 3기가 6기가 버전을 쇠거로 사신다기보다 이거 노말 1660을 사는게 당연히 좋은겁니다.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몇만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성능이 19%나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1660을 사셔야 되구요. 1660 Ti와 대비해서 1660 노말 버전은 얼마의 성능이 떨어지는가 약 14%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어 이걸 보면은 아마 컴퓨터에 대해서 좀 빠삭한 분들은 명가를 유추할 수 있을거에요. 어 잠깐만 코어 숫자가 얼마 줄지 않았네 메모리 대효폭이 까지는 바람에 메모리 클럭이 까지는 바람에 성능 차이가 14%정도 난다면 이 메모리 오버클럭을 1000 높게는 2000까지 넣어준다 넣어준게 되면은 사실상 이 14% 성능이 거의 따라잡지 않는 성능일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코어 클럭도 높게는 200, 300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메모리 클럭도 1000정도는 들어간답니다. 이 경우 거의 1660 Ti 성능을 따라잡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버클럭 쓰면은 가산비가 좋은 그래픽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660 Ti 대비해서 전원부가 조금 부실하게 제품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660 Ti와 비슷한 성능을 내려고 극한의 오버클럭을 당기다가는 그래픽카드가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수명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1660 노말만 오버가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660 Ti도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위에 그래픽카드를 팀킬할 수 있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버했을 경우 1660 Ti 보다는 노말 1660이 좀 더 많은 성능 증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 대여폭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DR5면 메모리도 상당히 오버클럭이 잘 되거든요. 이걸 조금 손을 봐주시면은 높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오버클럭에서 쓸 거면은 확실하게 전원부가 튼실한 제품을 고르셔야 될 거고요. 노말 상태였을 거면은 그나마 팩토리 오버가 높거나 아니면은 쿨링이 잘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거 대충 알아두시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늘 아시죠? 제가 첫 번째는 그래픽카드 이름을 적어두고 그 다음엔 가격 그 다음엔 전원부 페이즈 그 다음엔 이제 모스패스 뭘 썼느냐 부스터클럭 펭 개수 전원 히트파이프 개수 백플 유무 LED 유무 AS 좋고 나쁨을 적다가 이제는 회사를 적었어요. 어느 회사가 좋고 어느 회사가 나쁜지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여러분도 이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료 펭 기능의 유무도 적어뒀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온도는 빼버렸습니다. 이놈들이 전기를 많이 먹어봤자 얼마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원부 온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2060이나 2070급 넘어가는 RTX급처럼 전원부 온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어 온도 기준으로 온도를 측정해놨고요. 환경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를 돌렸을 경우 피크치로 찍히는 온도를 적어둔 거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차차 제가 이제 제품을 주문 받을 때마다 직접 체크해서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1660 제품 한 가지밖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칸은 아직 공란을 해뒀어요. 옆에 추가적으로 적혀있는 거는 이제 모스팟의 스펙을 제가 적어뒀습니다. 모스팟 어떤 걸 썼는지까지 체크를 해뒀으니까 이 스펙을 보시고 아 이 제품은 오전투 등급의 모습을 썼구나 출력이 어느 정도 높음을 썼구나 온도를 얼만큼 받쳐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품을 예전에는 그냥 다나와 판매 인기 순위대로 적어뒀었는데요. 보기 불편하실까봐 이번에는 제조사마다 모아뒀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더 보기 좋으시겠죠. 그리고 자체 평점을 매기는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나 전원부 초코 요거는 이제 제가 평점에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스팟에 점수를 없지 않게 매기기 때문에 딱히 뭐 초코 개수 같은 거 아니면 전원부 개수 같은 거는 적절한 점수에 포함하지 않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점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점수해야 될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부스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동 1위를 3점으로 주고요. 그리고 2등은 2점 공동 2등 나머지들 중에서 그나마 높은 클럽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녹색으로 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빨간색이 가장 좋은 쪽을 빨간색으로 칠해두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노란색이고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와 흡사한 보통 정도의 품질을 녹색으로 칠하고요.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하얀색으로 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부 핀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펜 개수 같은 경우에는 2개 기준으로 녹색을 주고요. 3개인 제품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줬고 나머지는 아시죠? 흰색 원펜 자리는 쓰는 거 아닙니다. 원펜은 별로예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원펜은 별로입니다. 히트 파이프도 3개짜리를 노란색으로 줬고요. 2개짜리는 녹색 1개짜리는 아시죠? 1개짜리 밑으로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팩풀하고 LED는 있는 것들을 가산점 1점을 줬고요. AS 센터도 제가 생각하기에 AS를 잘해주는 센터들을 가산점 1점을 주었습니다. 제로펜도 당연히 기능이 있는 쪽을 더 높게 쳐줘야 되겠죠.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1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낮았던 제품 3점 두 번째 낮은 제품은 2점 나머지 비슷한 등급 중에서 그나마 좀 낮은 제품들을 녹색으로 1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품별로 몇 가지 살펴볼까요? 일단 MS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전원부 확인했어요.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전원부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등급을 제가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원부는 어느정도 믿으셔도 됩니다. MSI는 3가지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3가지 제품. 아시다시피 MSI 제품군이 AS가 CS 이노베이션 이어서 기피하는 성향이 있지만 제품 자체는 잘 만듭니다. 아시죠? 온도 같은 경우에 트임프루저가 가장 클럭이 높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꽤나 착하게 나옵니다. 소음도 팬 소음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거기에 전원부도 규격 보시면 드라이버 MOSFET 4 플러스 2로 충분히 튼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4 플러스 2 드라이버 MOSFET 1660Ti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커는 커스텀 초커로 썼고요. 다만 가역대가 트임프루저 7은 좀 비쌉니다. 요거랑 암호랑 거의 동일한데요. 뭐가 다르냐면 LED 유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점이 없고요. 클럭이 약간 차이가 나겠죠. 쭉 보다보면 점수가 트임프루저 7이 AS가 점수에 깎이고 깎이고 시작해도 가장 높은 점수를 거의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RTX와 다르게 1660은 고장나는 빈도가 더 낮거든요. 요 제품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성비의 갤럭시 가면서 갤럭시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갤럭시가 1660에서는 똑같이 세제풀 내놨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셋 다 N채널 모습했을 사용했고요. 상단에는 한 개 하단에 두 개 모습했어서 그래도 보강을 조금 해두긴 했습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은 26만원 27만원 정도니까요. 페이지가 조금 적은 거는 아무래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다행히 갤럭시 화이트 쪽은 외형도 좀 신경을 썼더라고요. 백플과 LED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AS가 잘 되는 편이고요. 클럭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힙화도 넉넉하게 세 개를 넣어줬어요. 코어 온도가 제법 높게 나오긴 하지만 4도 괜찮을 것 같아요. 1669 화이트 버전 이게 똑같은 투팬인데 온도가 약간 높은 제품들은 보통 팬 속을 조금 낮춰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 쪽에서는 강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트임프로저는 팬 속도 낮춰놓고 좀 시원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 그리고 대형팬의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거 감안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갤럭시 제품을 산다 그러면 만원 더 주고 그래도 갤럭시 화이트 제품은 추천합니다. 나머지 두 제품은 3페이지라서 솔직히 조금 사기 꺼려집니다. 이 엔텍은 아직 제품 하나밖에 나와있지 않았어요. 스톰 듀얼 엑스가 아직 없더라고요. 조만간 들어올 예정일 것 같은데 원팬 버전이기 때문에 뭐 드라이브 못을 넣었든 뭐 어쨌든 온도가 생각보다 체크하게 나오든 어쨌든 원팬 버전이 너무 좀 비추합니다. 저렴한 맛에 사실지 모르겠지만 몇천원 더 보태고 토펜 버전 다른 걸 사세요. 3플러스 1페이지라서 페이지가 딱히 좋지도 않아요. 조태꺼 두 가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백플 유모랑 클럭의 차이가 나고요. 거의 똑같고요. 백플레이트 있는 AMP 버전은 클럭이 약간 높기 때문에 펜을 조금 더 큰 걸 사용했어요. 둘이 전원부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사실 뭐 AMP 사진은 못 구해서 1660Ti 거를 제가 참조하긴 했습니다. 1660Ti도 트윈하고 AMP하고 전원부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쿨러 차이 밖에 없고요. 저렴한 맛에 투펜 백프로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백프로는 없지만 트윈 제품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백플레이트 제품은 가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딱히 엄청난 메리트가 없는데 이 돈으로 요거 살 바에는 트윈프리죠. 가세요. 트윈프로죠. 조태근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기가바이트 제품은 기가바이트 제품이 사실 3펜 제품 제가 점수를 가장 높게 줬어요. 높게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전원부도 가장 튼실하고요. 전원부 보이시죠? 전원부 하단에 모스페 2개 썻는 1페이지당 3페이지짜리 모스페을 썼는데 이게 뭐 드라이버 모스보다 확인이 좋다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발열에는 약간 유리한 것도 있을 거고요. 최종 발열은 더 많이 나올 줄 모르겠지만 모스페 3개로 분산을 시켜놨으니까요. 일단 모스페 숫자 자체가 많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클럭을 높게 매우 높게 높여놨죠. 1860이에요. 공동 1등이에요. 펜 개수가 3개라는 거는 꽤나 큰 장점입니다. 이 라인업에 펜 개수 3개다. 그럼 펜이 아주 천천히 돌거나 아니면 재료 펜 기능을 유지하고서도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온도 온도가 61도로 파스를 돌렸을 때 매우 낮은 온도가 나옵니다. 케이스 안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힙화도 넉넉하게 3개를 줬고요. LED RGB도 들어오는 LED에 백플레이트 다 있어요.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딱 걸리죠. 이거 이거 빼고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거 추천드려요. 하지만 UDV 제품은 이거랑 비교해서는 크게 좋다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중상위급 제품은 맞아요. 중상위급 제품은 맞는데 음 막 강추하는 제품은 아니죠. 드라이버 머스의 6페이지 나쁘진 않은데 막 강추하기는 좀 그래요. 따지고 보면은 이놈이랑 트프랑 사실 차이는 없을 건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차이는 없을 건데 어찌됐든 사실 거면은 기가바이트는 이 제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 제품을 쓰시거나 음 UDV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얘들 AS센트만 빼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AS때문제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펠릿 제품을 기다렸어요. 펠릿 듀얼 제품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펠릿이 세 제품 내놨는데 아시다시피 이 원펜 제품은 이 엔텍 원펜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또 비추고요. 투펜 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펙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이거 못해도 요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4 플러스 1 아니면 4 플러스 2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고 드라이버 모습 썼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랬지만 어느 모습 썼는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요 놈이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가성비도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대도 아직 안 정해져 있지만 일단 ST컵 유통이니까 AS는 확실하고요. 백플리 없는 게 조금 마음이 걸리나지만 화이트 LED 옆에 들어오죠. 클럭도 준수한 편이고 모습에 또 드라이버 모습 썼으니까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요 제품 추천할 만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인어 3D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맛에 쓸만한 제품입니다. 드라이버를 못 썼는데 아쉽게도 메모리 쪽에 페이지가 하나 빠졌어요. 가뜩이나 보통 메모리 페이지를 좀 안 좋은 걸 쓰는데 빠졌어요 또. 펜 개수는 2개인데 힙화는 그래도 3개로 넉넉하게 썼어요. 아에노비아가 AS도 잘해주는 편입니다. 힙화하고 일단 듀올 펜하고 조합에 의해서 온도 자체는 70도가 넘지 않는 준수한 온도로 보여져요. 기가바이트 것보다 약간 높게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도 괜찮죠. 저렴한 맛에 이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에브가도 원펜 제품이니까 그냥 패스하는 게 맞겠죠. 아수스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씹었는데 또 씹을게요. 아수스 터프 제품 제가 보다. 메인보드 때 맨날 얘기했죠. 터프는 걸어놓는 거다.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도 터프는 걸어놓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구리심 이거 인텔 기본 쿨러 비슷한 원형 히트파이프가 하나 아니 히트파이프가 없는 히트싱크가 하나 다른 데가 있어요. 인텔 기본 쿨러 하고 흡수하게 생긴 거기 구리심 하나 박아놨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큰 커버로 가려놨지만 이쪽 공간이 그냥 다 보이죠? 히트싱크가 매우 작다는 겁니다. 반려해소가 원하지 않습니다. 펜 두 개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펜 두 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만한 히트싱크밖에 없는데 히트파이프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놈은 온도가 72도 나와요. 원펜 버전보다 온도가 더 높습니다. 쓰레기 아 요거 하면 안되는데 쿨링이 매우 안좋습니다. 쿨링이 매우 안좋아요. 원펜이 69도인데 72도입니다. 심지어 아수스 PH버전은 펜도 원펜이에요. 근데 똑같은 히트싱크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높게 나오겠죠? 온도 측정은 못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뭐 한 75도? 14도도 나올까 예상됩니다. 뭐 AS센터도 딱히 아시죠? 방문만 로얄이고요. 로얄 방문은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 CS이노베이션 택배입니다. 뭐하나 좋은거 없습니다. 클럭이 딱히 높은 것도 아니고요. 히트파이프 없다고 했죠? 쿨링도 구리고요. 쿨링 구리니까 펜이 빨리 돌게 되니까 소음도 재고 있을거고요. 전원부는 확인이 안되는데 커스텀 초크를 쓰긴 했지만 전원부도 아주 충실하게 넣어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가격도 안싸거든요. 가격도 29만원, 27만원이에요. 아수스는 그냥 걸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오픈 케이스에서 측정한게 72도인거에요. 케이스 안에 들어갔으면 1, 2도 더 높게 나옵니다. 어쨌든 아수스 제품은 일단 그러는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점수를 높게 줬는 기가바이트 제품. 이 제품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제품 자체는 좋다. 이걸 오버클럭해서 쓸거면 이 제품이 가는것도 괜찮다. 나는 외형을 원한다. 특후 제품도 괜찮습니다. 그럼 가성비를 원한다. 어떤걸 사야될까요? 가성비를 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벤투스 정도를 보던지 요거 꼴에 그래도 통합모스펫이에요. 램오버가 모스펫이 램은 통합모스펫이 아닌거 같더라구요. 좀 안될수도 있긴 하지만 가성비 따지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거구요. 갤럭시 갤럭시 제품은 전원부는 조금 부실하지만 확실하게 가성비는 다 갖추고 있어요. 특히 외형도 따지고 가성비를 잡고 싶다 하면 갤럭시 화이트 제품 쓰면 좋구요. 그냥 난 저렴한거 쓰겠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족탯 트윈 제품이나 아니면 이노 3D 제품 정도까지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갤럭시 제품이랑 만원밖에 차이나니까 만원도 주고 외형도 찾으세요. 제가 추천한 제품은 꼭 사라는 얘기는 안해요. 특히 CS이노베이션 AS 싫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거는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구요. 본인이 이 표를 보고 직접 어느 제품이 좋나 생각하시고 직접 고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기가바이트가 웬일로 제품 자체를 잘 뽑았네요. 최상위 제품은 다른 최상위 제품은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이 1660 라인업에서만은 확실히 기가바이트 제품이 좀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머의 제품 쭉 봤을 때 역시나 아직까지 펠렛이 안나왔기 때문에 펠렛 듀얼이나 아니면은 EMTEC 스톰 듀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품들이 나오면은 제가 아마 추천 제품이 변경이 될거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구요. 제품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아직 출시되는 제품이 많지 않아서 다 적지도 못했지만 당장에 급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구요. 혹시나 나중에 제가 여유가 되면은 좀 더 조사를 해서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 번 더 실시간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 시선조였구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예.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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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이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